아무것도 해주지 마. 낯생을 떨수지 마지 마. 아이씨 이런 미친.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. 엄마 배신하고 집까지 나와서 아빠 도왔잖아요. 근데 왜 날 여기 가둔 건데요. 당장 나가게 해줘요. 아빠가 시킨 거 다 안다고 해. 아 시끄러워 죽겠네 입 좀 닥쳐. 빨리 말해요. 이태리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있는지. 궁금해 네가 여기 있는 이유. 주석경. 넌 가짜거든. 넌 더러운 개자식의 빗줄이야. 내가 펜트하우스랑 천수지구 명의를 석훈이한테만 줬을 때 알아챘어야지. 넌 내 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. 너랑 석훈이는 빗줄부터가 달라. 넌 더럽고 천박한 죽은 민설아랑 같은 빗줄이야. 민설아 쌍둥이 동생. 거짓말 하지마. 아니야. 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아빠. 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잖아. 심수련 뒤통수 치고 내 손 잡은 건 너잖아. 지 엄마인 줄도 모르고. 엄마. 석영아. 석영이니? 거기 어디야. 괜찮아 아무 일 없어? 천수지구 식용권 당장 넘기라고 해. 아빠가 원하는 거. 아무것도 해주지마. 낙세골 떨세그러지마. 아이씨. 아이씨. 이런 미친. 석경아. 석경이 어디 있어? 여기는 어떻게 알고. 그니를 가르쳐줬나? 석경이 어째냐고. 나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. 네 딸. 석경이가 네 친딸인 거 알고 온 거야? 내 핏줄이든 아니든 처음부터 석경이 내 자식이었어. 그래 니 딸년 지금껏 고이고이 잘 키워줬으면 그 보답으로 시공권 빨리 넘겨. 이딴 짓 하려고 석경이 데려와 키운 거니? 두 번 다시 그 손으로 석경이 못 건드리게 해줄게. 아이씨. 석경아. 엄마. 나 이제 찾지마. 적어도 아빠한테 안 잡힐 테니까. 석경아.